두 배우의 컴백 배틀이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닭강정이 된 미나를 되돌리기 위해 모험에 낯선 두 남자 이 비장한 각오가 담긴 표정과 포즈로 두 분 촬영 왼쪽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 든든합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지신 두 분이죠 자, 비장한 각오가 담긴 표정 이 딸을 되돌리겠다 되돌린다 네, 고뇌로 왼쪽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딸을 되돌리겠다 네, 미나야 자, 오른쪽도 고뇌로 돌려서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 강정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쓰리샷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닭강정이 네, 전에 졌습니다 너무 소중한데요 너무 소중한데요 자, 왼쪽부터 저희 소중한 닭강정과 함께 쓰리샷 아, 소중해 네, 너무 소중합니다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닭강정을 바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우리 미승용 씨는 눈을 못 떼고 있고요 우리 미나에게 눈을 못 떼고 있고 우리 안재욱 씨는 아, 구해야 하는데 어, 여기서 지금 정말 많은 표정들이 아,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닭강정, 미나 소중히 다시 한번 저희가 전달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두 분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김유정 씨 모시고 단체 촬영을 아, 조심해 주세요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정 씨 모시고 모델 네, 중앙에 함께 하시겠고요 자, 왼쪽부터 멋진 세 분의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왼쪽 자, 이어서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고요 자, 이어서 세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상상초월의 조합을 완성한 이병헌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감독님과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자, 넷플릭스 시리즈 박강정입니다 자, 하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트 네 자, 이어서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또 하트를 전해주고 계시네요 안재영 씨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는 박강정의 사랑 자, 이어서 오른쪽도 네, 바라보시겠습니다 역시 시청자 분들께 가슴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박강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